앵콜이에요? 와 신난다 지금 이 사람이 앵콜만은 돈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쵸? 저 앵콜해도 되죠? 예 야 역시 무념이 최고네 네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앵콜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즐겨야죠? 그쵸?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노래를 좀 많이 불러 볼까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? 좋아요 그럼 같이 즐겨주세요 메둘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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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